2023년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의 규모 7.8과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그 지진의 여파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앞다투어서 중국 일본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터키 시리아 강진이 중국 한국 일본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가. 중국 정부에서마저 터키 시리아 지진 이후 3년 내에 중국의 규모 7클래스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90%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장담을 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터키 시리아 지진이 중국에 영향을 줄 것인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일 금요일 현재까지 규모 7클래스 이상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13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의 규모 7.1의 강진과 3월 5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강진. 그 후월 22일에 발생한 중국 칭하이성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이 있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2022년에도 남태평양에서 강진들이 발생 후에 2023년 2월 6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터키 시리아에서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터키 시리아 지진은 2021년 2월 13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의 규모 7.1 강진과 3월 5일 발생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규모 8.1 강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에서 터키로 영향을 준 지진이 다시 일본에 되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일본 후쿠시마에서의 지진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그 규모는 규모 10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에 30배 넘는 에너지를 가진 진도 10 규모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토후쿠대학 연구진이 지진 예지 연락회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이는 진도 9급의 지진 발생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를 상정한 것입니다. 과거 전 세계에서 관측된 최대 규모는 1960년의 칠레 지진으로 길이 1000킬로의 단층이 어긋난 진도 9.5입니다. 토후쿠대학 연구진은 한층 더 큰 단층이 어긋나는 것을 생각해서 이론상 진도 10도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만약 진도 10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의 파괴는 20분에서 1시간이나 계속되고 흔들림이 미처 안정되기도 전에 지진의 일이 들이닥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해구에서 치시마 캄차카 해구까지의 3000킬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60m 어긋나 움직일 경우 진도 10이 됩니다. 그렇다면 규모 10의 대지진은 일본에서 언제 발생할 것인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는 올 2023년 3월에 호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3년 연속 발생을 한 후에 사람들은 규모 7의 여진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4월 달에 이번에는 규모 10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여진을 생각할 때에 알고 보니 3월 달에 발생한 규모 7 클래스의 강진은 그저 규모 10의 전진이었던 것입니다.